자 저희는 지금 청양의 얼음 축제에 왔습니다 지금 안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차도 한 1km 정도 전에 세워놓고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우와 무서워 누나 지금 여기 농로길 무섭다고 뭐가 무서워 봐봐 엄청 좋잖아 얘들도 이쁘지만 얘들도 이쁘지 와 나는 톡톡 여기 가봐서 엄마 아빠랑 같이 가봐서 내가 안 무서워할걸 그래 알았어 지금은 무서워 알았어 지금은 충분히 무서워해? 자 그럼 같이 가보시죠 와 드디어 도착했다 토끼루다 오랜만이야 우와 저거 봐 저기다 통 재밌겠다 재밌겠지 누가 있나 볼까? 그래 뭐가 있나 누가 있나 보자 와 저기 봐 좋아 예쁘다 예쁘지 아줌다워 들어가보자 뭐하세요 이루다씨 사람 엄청 많네 그러니까 뭘 못할 거 같은데 그러니까 사진 하나 찍으려고 하는데 줄 엄청 서야될 것 같고 주말에 와서는 거야 야 이거 봐 얼음 송이야 망치봐 알았어 가봐 여기 길도 미끄러우로다 조심해 우와 얼음이다 만져봐 얼음 맞아? 욎 너무 좋았어 와 와 와 여기 더 많아! 이리 와 로다야! 어? 여기 더 많아! 와... 아시? 여기 봐봐! 우와 엄청 멋지다 그치? 여기가 사진 명소야! 와 이거 봐! 화면 봐봐! 진짜 멋있다 구름이랑! 엄청 멋있다 그치? 우리 진짜 잘 만지다! 그럴까? 좋아 여기다! 텅텅이 오는 게 어때? 텅텅다! 야 이러고 있는 거 봐! 뭐하고 있어? 나 텅 만질 거야! 응 알았어! 텅텅텅이요! 여기 토끼도 있다! 어? 토끼! 토끼 예쁘다! 어! 토끼 앞에서 엄마 착각해줄까? 토끼도 있잖아! 응? 아이고 진짜! 뭘 할 수가 없어! 동글동글! 동글동글! 너 그 장갑으로는 손 시려울 건데! 동글동글! 만들어줘? 응! 알았어! 기다려 봐! 동글! 어! 아빠가 해준대! 우와! 손 시려! 이거 진짜 안 뭉쳐진다! 안 뭉쳐지는 눈이네! 왜? 자! 어? 어? 또래 타고 있다! 에이! 던지면 어떡해! 안 돼! 여기! 눈이 엄청 많아서! 우지! 눈 따다 만지다! 아! 또? 아니! 여기 들어가보자! 이걸로 안에 뭐가 있나! 얼음집 안에 들어갔다가! 여기 쌓여있는 거 아냐? 있다? 있다 있나? 볼에! 그래! 가보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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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유리 같아! 이거 봐! 엘사가 없는 거야? 엘사가 어디는 찾아보자! 어? 저기 올라프랑 엘사가 있어! 어디? 저기 봐봐! 저기 올라프 뭐야? 어? 우와! 우와! 엘사치고는 너무... 선이 굵은데? 왜? 응! 안 움직이는 거야? 엘사가 왜 안 움직이냐? 뭐라고? 엘사가 안 움직이는 거냐고! 아! 엘사가 저거 눈으로 만든 엘사라서 그래! 눈 따다! 어디 같이! 성 만들자! 그럼 놀 만큼 놀아! 일단 여기서! 뭐 만들자고? 성! 성? 자! 자! 성 만들었다! 어? 성 아닌데? 아니야! 타지 만지다! 무너지다! 아! 아! 성 만들었다! 이거 아닌데? 네! 어? 이렇게 멋진 덩인데? 이것도 멋진데 충분히? 아니야! 타지! 타지 만지다 보다 더 이상! 아빠나 봐 봐! 아! 으아아아아아! 흐헤헿! 흐헤헿! 아빠 손이 이렇게 차가워! 1, 2, 3, 4 왜 이렇게 신났어? 왜 이렇게 신났어? 바나나가 어딘데? 여기 아 얼음바나나야? 잠깐만 내가 좋은 생각이 있어 무슨 자꾸 좋은 생각이 나 아빠한테 얼음을 이렇게 때려박으면 어떻게 이거는 망치고 이거는 이렇게 쉬는 거고 그거는 못 내가 해볼게 도망가야겠다 도망가 나는 힘을 잡아야지 잡아봐라 잡았다 응 다이앱 엄청 재밌게 나오네 너 그럼 아빠도 한다? 응 어때? 재밌다 어? 핫도그다 핫도그 이리 와 핫도그 이리 와 ения 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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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아찌야 누다들 얘기해 봐 나 스스로 말해야지 아빠가 누나가 언니 내가 놀고 싶으면 누가 스스로 얘기해 아빠에게 시켜 아냐 싫어 언니들 같이 놀아도 돼? 이렇게 얘기해 아니야 언니들이 그래 physicians 카스토로 쫙 들어갈거야 한번 물어봐 아니야 아빠가 안 도와줄거야 이제 아니요 유다 스스로 해 여기까지는 도와줄게 잘 봐 친구들아 여기 애기가 할 말 있대 유다 뭐라고 얘기해봐 아 부끄러워 언니가 먼저 손 내미네 안 들어줄게 아이고 고마워라 고마워요 고마워 언니 핀 예쁘다 예뻐? 어 이거 누가 사준거야? 엄마 엄마? 응 나도 집에 예쁜 핀이 있는데 진짜? 어 가방에 콩준이 가방에 언니 이 주문 뭐야? 3살인가요? 4살인가요? 도영언니 이렇게 4살? 4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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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핑크색 옷 입은 언니랑 베프가 됐어 4살인가요? 5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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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 안녕 언니 안녕해 안녕 재밌어 고마워 잘 놀아줘서 여기 들어가보자 와 만족만족하는거 만져볼래 어 만져봐 안에 뭐가 보여? 어 뭐가 보여 야야 그 먹으면 안돼 세균이 또 입에 들어갔다 이루다 뭐하는거야 둘이 따뜻하대 따뜻해 엄마 얼굴 이제 루다 얼굴 제법 엄마만 해졌다 왜 이렇게 행복한 표정을 듣는 거야? 저희는 이제 썰배 타러 왔습니다 마지막 루다가 썰배 타고 싶다고 해서 아주 뭐하는 거야? 코도 따뜻하네? 코 안 따뜻한데 엄마? 따뜻해 가자 가자 루다 빠이빠이 아빠 밑에서 사진 찍어줄게 나 혼자 탈 거거든 안 탈 거다구 안 탈 거다구 안 탈 거다구 왜 안 타? 그럼 같이 내려가 엄마랑 혼자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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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여기 있네 왜? 잘 타놓고서 또 탈 거야 뭐래? 또 탄대 또 탄대? 응 이번엔 아빠랑 타래? 이번엔 아빠랑 탈래? 재밌었어? 응 또 탈 거야? 아빠랑 아빠랑 타자 혼자 못 탄대? 2,2,3번 있으신데 가셔도 돼요 이거 타고 루다 혼자 탈 수 있는데 있나 봐 가보자 혼자 타고 싶어 루다? 응 언니들처럼? 응 그래 이거 타고 혼자 타자 엄마 한 손 들어 엄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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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아빠는 좀 빨리 갈 거야 알았어? 응 그냥 내가 토지지 간다 돈 나 어 귀 아파 아빠 거 아빠는 잘 바르거든? 아빠는 잘 바르거든? 응 루다야 잘 탈 수 있어? 준비됐어? 이거 봐 혼자 아니야 루다 아기라서 혼자 못 타 여기 응 혼자 탈 수 있다며 아니 이거 아니었어 그리고 알아보니까 혼자 탈 수 있는 게 아니었어 아니 아빠는 못 타고 싶어? 응 루다 화이팅 만세하고 타고 싶대 르다 스보드 주 빡 짝 재밌어? 야 루다, 비quela 소리 밖에 안 들려 왜 이렇게 신났어? 높은데 계시지만 신났지 조심해, 루다. 아빠 잡아야 돼. 그렇게 잡지 말고. 아빠 귀가 핸들이야. 귀 잡아 차라리. 너무 즐겁네. 숙여, 너 여기 부딪친다. 엄청 즐거웠는데? 뭐야? 한국 같은데? 밥 먹고 숙소에 도착하니까 어두워졌네. 여기에 장난감 있어? 장난감 몰라, 없을까? 오늘 묵는 곳은 민박이라서 여기 호스트 분이랑 같이 자요. 안녕하세요. 들어가자. 어디서 자면 돼요, 저희? 이쪽 방이요? 이리 와봐. 엄청 넓다. 우리는 이쪽 방인데? 어. 2층인가? 2층? 여기 2층이라고. 어, 2층은 올라가면 안 돼. 올라가 봐, 거기. 올라가도 돼요? 오, 좋겠는데? 그럼 씻고, 씻고 나서. 거봐, 내가 여기에 장난감 있다고 했지? 그래? 내 마지막지? 아까나 없다고 해놓고서는? 아까나 없다고 해놓고서는? 아주대 이대? 2층에 가고 싶어? 어. 그저 입술 좀 바르자 이거. 신나게 놀자. 우다아, 먼저 올라가? 고마워. 아빠가 뒤에서 받쳐줄게. 우다아, 자자. 우다아, 자자. 우와, 잘 먹겠다. 장난감이 엄청 많다. 좀만 놀고 자는 거야? 맞지? 응. 우다아. 응. 오늘 얼음성 가서 재밌었어? 응.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 마무리하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뭘로? 우다아, 사자 그려줘 봐, 사자. 나 지금 할머니 꾸지고 있는데, 집 할머니? 어, 여기 집 할머니? 어. 진짜? 어. 그려봐. 그려서 선물로 드릴까, 우리? 좋아. 그렇지. 궁금하다, 어떻게 그릴지. 어디 가다 또. 우리 이화백님께서 또 얼마나 예쁘게 그릴지 궁금하다. 머리를 풀어놓으니까 더 예술가 같네. 됐다. 됐어? 어. 아빠, 보여줘봐. 두 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어떤 게? 어떤 게 할머니야? 이게. 눈이 여기 있어, 눈이 뭐야? 눈이 여기. 코는? 코는 여기. 입은? 입은 여기. 코... 코 위에 입이 있어? 어. 코 아래에 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